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혹시 입사를 언제 하셨죠? 입사하셨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 텐데, 누구랑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언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이후에 그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으셨어요? 네, 선생님. 월급날이 언제예요? 제 날짜에 월급 들어오나요? 월급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얼마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명세서를 받으세요? 선생님, 혹시 그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어르신 상태에 대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시작하셨나요? 어떤 교육을 들으셨어요? 누가 교육해 줬나요? 혹시 김땡땡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혹시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운영정 혹시 우리 기관에 어디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저쪽에요? 운영규정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몇 가지 항목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기관에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선생님, 신원인수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관에 본인부담금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운영위정 교육은 언제 교육 받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우리 기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모집하는지? 선생님들이 어르신한테 실수를 했을 때 어르신한테 갑자기 다쳤다고 칠게요. 그런 경우에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신 거 있으세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우리 기관에 복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고충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보통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을 우리 기관에서 해주고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급여 제공 지침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감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황이. 코로나에 어떤 어르신이 확진되거나 직원이 확진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기관 소독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세요? 어느 부분을 소독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불 났을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불이 만약에 나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교육받으셨나요? 선생님, 역할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기관에 소화기가 몇 개인가요? 어느 위치에 소화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 앞에 소화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소화기를 하는 방법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기관에 소화전이 있나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선생님,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몇 분이서 하셔야 되나요? 투척용 소화기는 우리 기관에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비상시에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어떤 자료나 종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아, 기억이 잡나시면 피난 안내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르신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성희롱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 보호자가 폭언을 하거나 성적인 희롱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끼리 성희롱 상황이 생긴다 직원들끼리 성희롱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생님, 혹시 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생님, 어르신이 족욕을 하다가 발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따로 물집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혹시 어르신 뇌졸중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선생님, 투약의 제6원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투약하는지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어머지셔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수 있대 선생님, 교사에 대해서 놀아보면 이렇게 뇌졸중